신학 성경학의 정의미, 과제, 역사, 범위, 특성, 그 내용, 연구 방법으로 또 신학 성경학 입문 창고 문헌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학과 교수님들 소개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 성경학의 정의,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컫는 신학이라는 문자적인 그런 단어 또 개념은 신학 성경에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개념의 시작 자체가 2세기 기독교 문학에서 특별히 교회 교부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외에 신학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정의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제 하나님에 관한 정의는 아니고요 여러 그리스, 로마 신들에 관한 그러한 신학에 관한 여러 이해들이 이미 있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학이다라고 할 때 또 신학 성경학의 정의를 얘기를 할 때 믿음과 실천의 기초, 시작, 목표, 완성이 바로 신학 성경학의 정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 성경 27권의 어떤 기록자들의 다양성과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통일성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신학 성경 본문 말씀과 또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말씀을 알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는 것이 신학 성경학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성경 기록의 증언인 유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학은 신학 자체를 믿음에 관한 숙고이며 또 기독교 복음의 진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때 신학 성경 신학은 모든 기독교의 선포와 신학의 근본 토대인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증언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학 성경이 2000년 동안 우리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자 기초가 되는 것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신학 성경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학은 성경 말씀에 따라 특히 신학 성경의 말씀에 따라 논증되고 있습니다 개몽주의의 기초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러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신학의 연구 방법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뉘게 되면서 신학 성경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1787년 독일의 알트 도로프의 요한 필리 가블러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소위 교의 신학,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도 그리고 1802년도 경에 게오르그 로렌즈 바오라는 사람이 구약 신학과 신학 신학을 분리하면서 특별히 신학 성경학, 신학 성경 신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교의 신학이다 라고 할 때 신학이다 라고 할 때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이 성서적으로 올바른가 또 잘 가르치고 있는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곧바로 신학 성경학이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많은 여러 방면의 연구들이 시작이 되면서 빌리안 브레데 같은 분은 신학 성경 신학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으로서라기보다는 고대 후기의 여러 역사들 특히 종교 역사들 가운데 하나로 구분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확산이 된 교육 개념과 방법론이 20세기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여러 교육 개념들을 가지고 신학 성경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구약 성경과 신학 성경의 성경 신학이 다시 나오면서 그 이전처럼 성경 전체를 하나로 그래서 구약과 신학을 연결시키면서 신학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하는 그러한 움직임들 흐름들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신학 성경 신학은 신학 성경의 각권이 가능한 대로 역사적으로 정렬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기독교 신학 역사의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포의 말씀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역사에 대한 연구가 근본적으로 질문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이 돼서 아까 언급했던 신학 성경 27권이 여러 다른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에서 그 관계를 연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신학 성경학 연구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학 성경학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신학 성경 27권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신학 성경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기쁜 소식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27개의 여러 각 책이 다양한 목소리로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의 음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27권이 신학 성경학의 범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누가 복음의 기록자가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했다고 하는 누가의 소위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이 함께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외에 22개의 다른 신학 성경의 각 책들 총 27권의 책들이 신학 성경학의 1차적인 범위가 됩니다 또한 14개의 바울 서신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7개의 서신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바울의 옥중 서신 그 밖에 바울의 목회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후배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 그 위에 또 7개의 교회 또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7개의 서신들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성경의 마지막에 유한 게시록이 위치합니다 이 27권으로 구성된 신학 성경은 그들이 외형상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편지 형태, 보금서 형태, 게시록 형태 등 이러한 다양성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통일성 하나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갖습니다 바로 그 주된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게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3위일체의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현재 신학 성경의 순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금에서 그 보금에 기초한 초기 교회의 생성과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구성이 되어서 보금서에서부터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유한 게시록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순서 구성을 갖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표준과 규범으로 신약 성경 정경화 과정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경 문서들의 수집으로서의 신약 성경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태상 50년과 대략 130년 사이 약 80년간 형성이 된 27권의 다양한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모은 책 그것이 바로 정경 문서들의 수집으로서의 신약 성경의 특성입니다 처음에는 과권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그래서 낙권으로 된 보금서들이 여러 교회에 증언이 되고 있다가 특별히 이제 한권으로 믿음을 통해서 초기 교회의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한권에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정경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록될 때에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특별히 정경 캐논이다 라고 할 때 그리스어로 기준 규범 척도를 재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 그리고 성교적인 선포 예배를 위한 강독서로 오늘날 우리의 성경 그대로가 초기 교회에서부터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서시는 바울의 생존 당시에 바울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또 바울이 여러 성교 지역에서 교회들을 건면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바울과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의 하나의 서신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서신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이미 2세기 초에 아마도 10통의 편지를 포함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큰 수집록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 베드로호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의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호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올해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라 라는 말씀에서 특별히 16절의 그 모든 편지는 앞서 얘기한 바울과 바울의 교회들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을 통틀어서 가르치는 바울 서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후에 사복음서가 또 우리 성경에 포함이 되게 되었고요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구도로 전하신 말씀들이 전하여신 결과로 기록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신양성경 문서들을 이렇게 오늘날의 27권에 묶여진 책의 형태로 드러나기까지 문서와 수식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 이단이 등장하면서 이단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규범으로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그리고 또 이미 전해지고 있는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신양성경들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책들 이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사복음서 그리고 또 신양성경 27권 오늘날의 형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는 리용의 신학자로서 네 개의 복음서가 네 가지 형태로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네 명의 다양한 그러한 복음서 기자들의 다양성 속에서 복음의 진리 전체가 비로소 그 빛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39개 부활절 편지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양성경이 교회의 정경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히 선포하고 현지와 같은 순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오늘날의 성경의 형태가 그대로 전달이 되었지만 이단이나 여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의 일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러한 39개 부활절 편지로 인해서 더욱 오늘날의 27권이 하나님의 말씀 신양성경임이 더 강하게 선포되었고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권위가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나 이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위경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여러 위경들이 여러 형태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위경들은 신양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과 또 그 당시 교회에서 교회에 많이 활용되지 않고 또 이미 있었던 신양성경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조로 알 수 있는 것은 신양성경 장과 절의 오늘날의 구분의 형태는 후기에 1205년경의 장구분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절구분은 성경이 출판이 되면서부터 1551년부터 이러한 절구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용상 두 번째로 우리가 신양성경의 학예의 특성으로 볼 때 기독교 성경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의 신양성경은 하나의 특성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상 신양성경이 기독교 성경의 두 번째 부분에 위치한다 그래서 신양성경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인 구약성경과 관련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책이었던 구약성경의 의미가 바르게 밝혀진다라는 그러한 다른 의미도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기독교 구원사의 영역에서 구약성경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에서 신양성경 명칭이 생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참된 이해는 바로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에 의하여 구약을 옛 계약이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옛 백성을 위한 계약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옛 계약 또 새로운 계약 이러한 것은 시기적으로 오래되었고 낡았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내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또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따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자세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야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각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개시를 증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그 비밀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그리고 개시의 말씀이 바로 27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성욕신 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또 말씀으로 행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27권 각권의 내용입니다 보금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그의 사역을 내용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생의 역사 동안에 보금을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행동 또 사역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그러한 모든 증언들을 담고 있고요 바울의 정기서신들은 각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또 여러 하나님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개시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후기서신들 7권의 또 공동서신도 여러 교회들 뿐만 아니라 또 전체 교회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참된 가르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신약성경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또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 강의를 듣고 또 공부를 할 때에 더 깊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성경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할 것을 알려주실 것을 먼저 간구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자신의 학문적인 욕구나 그리고 또 이러한 욕구를 통해서 학문적인 그러한 열정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한 학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추구를 통해서 어떤 학문적인 기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단락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연구할 때 또 본문을 또 헬라어가 가능한 경우에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용은 어떤 구분을 해야 할지 또 유사한 그러한 문맥이나 내용들이 다른 책들 가운데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문을 분석한다든지 어휘를 이해한다든지 또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본문이 적용이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본문이 형성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또 동일한 내용이 다른 성경 27권 가운데 어떻게 분포되고 있고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무엇이 더 강조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러한 본문이 2000년 동안 어떠한 해석의 역사를 거쳐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작용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양 성경학 인문을 위한 창고 문헌을 여기 이제 소개를 자료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자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헬라오 원어성경이라든지 또 여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들 참조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은 여러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인터넷상의 프로그램들도 언급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문법책들 원문으로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원문이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특별히 그 신약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때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이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러한 자료들이 있구나 하고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교에 들어오셔서 그러면은 내가 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또 신약을 공부할 때 어떤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또 같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까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학교에 여러 교수님들 또 여러 전공 분야들이 있는데 신약학 입문이기 때문에 그 신약학 전공 교수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교 신약학과는 1967년 이후에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요 또 현재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또 수시 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또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마치고 또 여러 지역의 성교사로 목사님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국내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현재 우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소개를 드리면은요 명예 교수님으로 오래전에 은퇴하셨던 고인이 되신 박창환 교수님 그리고 종종 학교에 나오셔서 강의도 해주시는 박수함 교수님, 장은계 교수님 계십니다 또 은퇴 교수님으로 고인이 되신 나채영 교수님 또 그 외에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철, 성종현, 최재덕 교수님들이 은퇴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신학생활이나 또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또 교정이나 또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생활하실 그러한 분들로 소기천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김태석 교수님이 있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문경입니다 그 외에 강의연구 교수님으로 신현태 교수님이 계시고요 기타 여러 명의 초빈 교수님들, 겸임 교수님들이 함께 우리 학원 교정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신학 전공의 박사과정 학생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계시는 여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학과는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졸업 신학학을 이제 더 많이 전공화하면 이제 석사과정에서 전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신대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 성서과목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공부하는 과목들을 듣게 되면 말씀도 잘 전하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설교를 잘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성서학연구원이 저희 신학학과 소속으로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요 1991년 3월에 연구원을 설립해서 성서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들을 통해서 신학의 성서학 기초를 마련하고 또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세계 교회와 신학의 어떤 대화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신고약 성서 및 성서학 연구 연구 발표회 강연의 심포지엄 이러한 학술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스콜라의 또 성서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도 잘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성지연구원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처음 연구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82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2021년도 12월에 실제적으로 30주년 40주년은 82년이 되고요 30주년 예루살렘 성지연구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내의 여러 신학 대학들 가운데 우리 학교만이 예루살렘 직접 성지의 성지연구원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로 불려지고 있고요 학교에는 성지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원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고고학적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또 세계 3대 종교가 만나는 현장인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통한 화해와 성교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현지 예루살렘 성지연구소에 숙소까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루살렘 여행을 할 때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연구 결과물들을 접하는 것과 함께 숙소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목적 사업들, 일반 성지답사 활동들 또 학생 성지 답사 활동들, 또 그와 관련이 된 예루살렘 통신들 여러 이제 성지와 관련이 된 또 성경에 나오는 지리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학 입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창고 문헌들 또 직접적인 그런 사진 자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고요 오늘 간략하게 이제 소개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 말씀을 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3년 동안 그야말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여서 이제 받으신 사명 이러한 학업의 과정을 잘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족하나마 정성껏 또 성실하게 질문 주시는 대로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학교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하고요 네 오늘 강의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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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